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토요일은 8개의 경주가 붙잡힙니다. 지금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마방군동이 있어요.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법원에 판결이 안 나는 관계로 14조였죠. 정성훈 조교사 불미스러운 일로 없어졌는데 마방이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21조라고 기형적으로 한상배 감독이 21조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법원에 확정이 나서 21조가 14조로 마방 이동을 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마피는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가고 마방만 이동하고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마방만 통째로 이동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예비 마방에 있다가 정식으로 14조 마방으로 이동을 했죠. 그런 부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승부경주 공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치현이 6경주, 제가 5경주, 8경주, 1경주씩 자신 있는 부분을 승부경주로 수정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승부경주만큼은 꼭 적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첫 방송인데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승부경주만큼은 또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가 되겠습니다. 900m로 펼쳐지는 한라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외형상으로 두 마리가 눈에 띕니다. 6번마 1100호, 자 이제 이마 비리, 주행검사 시 모습을 보면은 한 대도 안 때리고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스타트 능력도 있고 계속 자꾸만 있었는데 뛸 역량이 어디까지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자 천막회 조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 마필 새벽 조교 때 보면은요. 조금 아직 많이 어린 티는 나요. 분명히 어린 티는 나지만 걸음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뛰고 앞으로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마필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좀 아직 망아지 티가 좀 남았다. 그렇지만은 주행이나 주폭이나 뭐 걸음발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뛰는 걸 봐도 아직 어린 티가 남아서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인지 기본기는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표현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팔범마 폐양벌이. 자 이마필도 이제 중석이 있는 마필입니다. 스타트 나와서 한 번 딱 보니까 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 대하시라 그러죠 중석. 대하시라 마필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이제 돼서 중석이 좋은 마필인데 끝까지 하면서도 이제 주행감사신 모습을 보면은 여력이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자 폐양벌이의 조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마필도 뭐 새벽쯤 그때 큰 이상 없었고요. 동조 마필들이죠.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하진 않았어요. 이마필. 1조 정영수 감독이 있는 마필인데 따로 이렇게 혼자 놀면서 조교를 했는데 뭐 여전히 주행자세가 안정되고요. 또 뭐 일단 이 발 쓰는 게 이 바란스가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팔범마 폐양벌이도 충분히 입상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벌리면 부드럽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연상부계는 이제 팔범마 청박호하고 팔범마 폐양벌이가 조조가 팔리고 훈련 상태도 이제 근학전학 무난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복병마필은 없겠습니까? 네. 복병마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오버마 장자방이라는 마필인데 자 이것도 또 박병진 감독이 또 칼을 넘어갈았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또 뭐 병합 조교도 많이 하고 또 근성 보관 같은 걸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버마 장자방이라는 마필 이 마필도 이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만약에 앞선이 만약에 이렇게 병합을 뭐 병합 선행경합을 해서 무너졌을 경우에 전원마을이라는 마필 3번마 전원마을이라는 마필인데 최고가 상당히 좋고 이 마필이면 어떤 스피드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발 쓰는 게 매끄럽다든가 스피드가 좋다든가 그런 맛은 없지만 뚝심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이 좀 빠르게 흘러갔을 때는 못 올라오겠지만 앞선이 무너졌을 때는 3번마 전원마을도 충분히 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주 1경주는 6번마 1,100호 8번마 폐양버리 두두의 우세 속에서 북벽마을 북벽마필으로 3번마 전원마을 5번마 장사방까지 두두를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제주 2경주입니다. 800m로 펼쳐진 제주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유범경주는 2끼마 접전 그도 속에 거의 끝나는 그런 명령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6번마 유명세 지난번에 남대모라고 1.6번마 팔렸습니다. 근데 이거 두 마리 땡땡 굳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마필도 막판에 근성을 보면 남대모민한 마필과 막판에 직선에서 하는 모습 근성이 끝까지 고찾아졌습니다. 이 마필이 아쉽게 졌는데 조개상태가 이상이 없다면 유명세도 여기서는 어느정도 유예급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유명세 조개상태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직정경주에 남대문의 유명세를 쌍으로 추천드렸습니다. 그때 왜 쌍까지 내가 자신있게 말씀드렸냐면 유명세가 조금 안 좋았어요. 지난번에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그때는 남대문을 쌍으로 놓고 말씀을 드렸던 경주인데 이번에는 사실 남대문하고 다시 뛴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명세가 이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두 마리가 다시 뛴다면 유명세가 이깁니다. 지난번보다 더 좋았어요. 지난번만큼 뛰어도 되는데 지난번보다 더 좋다는 강축이 있네. 유명세를 강축으로 볼 때 저도 유명세를 강축으로 볼 때 저도 유명세를 강하게 추천드리고 조교상태 좋고 강하게 추천드리고 한마디에 또 추천해 주는 마필은? 네. 그야말로 선행력 하나는 기가 막힌 마필 이번 마 다부진학령이죠. 직전경제에도 제가 이 마필 3착입니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 3착을 됐던 마필인데 여전히 좋아요. 이 마필 계속 계속 그러고 또 한상배 감독이죠. 예전에 21조였고 앞서 서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14조로 옮겼습니다. 14조로 옮겼는데 이 집에 사실 상금벌이 할 말이 없어요. 별로. 때문에 또 죽어나서나 2번마 다부진학령도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6번 유명세하고 2번마 다부진학령 저배당 유형의 경주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댁기네만 추천한다고 팬들이 또 욕할지 모르니까 댁기네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지만 혹시나 하면 또 경마가 또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6번 2번 다부진학령은 저는 강하게 이제 추천드리고 여기서 혹시 이 두 마리한테 도전하는 마필은 조교 상태가 좋아진 마필 어떤 마필이 있겠습니까? 조교 상태 좋아진 마필 자 9번 마 공중정원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좀 짧게 가면서 조교를 짧고 강하게 짧고 강하게 짧고 강하게 이제 그렇게 가는데 자 이 마필도 이제 막판에 뒤에서 추입력 하나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아 글쎄요 이번 경주에 3차 정도 제가 뭐 2차까지는 못 보겠고요 3차 정도 그 정도 공중정원 지나마 거다 좀 걸음발 자체가 올라와 있는 마필 공중정원이라는 마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6번 마 유명세 제가 추천을 드렸고 이제 2번 마 다부진 함용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거기에 이제 조교 상태의 변화가 온 마필은 9번 마 공중정원이다 이렇게 세두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자 제주 상경주입니다. 900미터로 펼쳐지는 제주 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만 하면 약간의 잡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6번 마 탐나 수호신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마필이 인기 2위였습니다. 자 이 마필이 가만히 보면 이제 스타트는 모른 척하다가 중위권에 가다가 막판에 딱 보고 때린다는 느낌이 상당히 드는 그런 경주인데 정말 서들었으면 이거 재밌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워낙 상대들이 좀 강해서 일찌감치 꼬랑지 내린 건지 몰라도 추진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마필의 조교 상태만 좋다면 저는 분명히 이 마필이 된다고 봅니다. 탐나 수호신의 조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대비해서 요금경주에 앞두고 동조 마필하고 좀 많은 병합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탐나 수호신이라는 마필은 근정이 좋은 마필입니다. 상당히 깡다구리 뛰는 마필이에요. 현장 예시장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필 자체가 좀 작아요. 작은데 깡다구리 뛰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어차피 그렇게 센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6번 탐나 수호신도 충분히 나중에 2선에서 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다. 저는 새벽적으로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비교는 굳이 하자면 지난번하고 비교가 잘 안되요. 이 마필은 워낙 체구가 작아서 그런 변화가 잘 안보입니다. 조그만 말이라서 전반적으로 조계상태 괜찮았다. 무난한 상태 유전하셨습니다. 무난합니다. 앞장을 뜨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의미시장 구석이 있었고 이상이 없다면 계속해서 탐나 수호신을 추천드릴 거고요. 도무채는 어떤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2번 광용미서라는 마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는 강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나마 선행 나간다고 할 수 있는 마필이 3번 꽃봉오리 하고 9번 느낌표인데 느낌표라는 마필도 사실 이번에는 조금 조계가 별로 썩 좋지가 않아요. 9번 느낌표가 그래서 선행마들이 사실 좀 약합니다. 이번에 3번 꽃봉오리 9번 느낌표 두 마리 선행마들이 이번에 선행을 나가긴 하겠지만 버티기에는 상당히 버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선에서 2선 3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추임마들 그쪽에서 찾는 게 이번 경주는 정답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2번 광명미서 이번에 대비해서 상당히 조기광표를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스피드가 좋아요. 스포 때릴 때 스피드가 참 잘 나옵니다. 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가 하나가 약점이긴 하지만 선행마들이 벨벌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걸음입니다. 2번만 광명미서 좋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7번만 왕계라는 마필 직전 경주에 휘황 갔다와서 경주 적응에만 만족한 마필인데 이 마필도 여전히 이상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특히 직전 경주가 점핑 출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다. 거의 뭐 앞선 두 번의 경주 꼴등을 한 마필이지만 그 경주는 점핑 출전에서 뛰었던 경주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꼴등을 했다 그래서 이 마필이 똥말이 아니니까 요한이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만 왕재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들어온 주의원께서 이제 강명미서 전형적인 추입 마필 이번에는 뭐 쥐입이 가난한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강하게 추천해 주셨고 자 7번만 왕재 점핑 출전한 마필 이번에는 훈련 상태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재까지 두두를 추천해 주셨고 저는 이제 6번만 탐나 수호신까지 세두로 압축해 드렸습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1000m를 펼쳐지는 한라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버만 이 용주사는 뭐 인기를 많은 모으는 마필인데 이건 강하게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필이 지난번에 뛴 걸 보니까 스타트에 약간 늦발을 했어요. 늦발을 하고도 미니까 선입들어서 또 외곽을 돌려도 끝걸음이 나오는 그런 모습 말을 타는데 그 말을 소타듯이 타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덕형 기수가 신인 기수였죠. 옛날에 전현준 기수하고 동기 기수인데 마강이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제대하고서 나왔으니 말 제대로 타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말에 그냥 매달려 왔죠. 매달려 소타듯 타는데 불구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 근데 뭐 이걸 조교를 물어보지 않아서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조교를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용주사는 조교를 어떻습니까? 예 뭐 조교 그렇게 강하게 시킨 조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뭐 항상 주행 좋고요. 걸음 또 주포 잘 나오고 뭐 이렇게 10보를 굳이 이 말필은 때리지 않아도 뭐 조교때도 이렇게 강하게 돌린 말필은 아닙니다. 그냥 구보 위주로 그냥 가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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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데도 주포기의 다른 말필들보다 확실히 좀 더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5번만 용주산 요번에 한영민 선수도 안 졌고 추런 상태 좋고 그러면 용주산은 충분히 강하게 놓고 가죠. 네. 용주산은 뭐 이거는 뭐 그냥 왔다 저도 이렇게 싶고 용주산을 놓고 이제 후차권에 마필이 어떤 마필이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요번 경주를 현장에서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어쩔까 지금 예원님하고 좀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서울까지 왔으니까 좀 어느 정도 공개를 좀 해드린다 그러면 7번만 으뜸여걸이라는 마필이 안 팔릴 거예요. 마이마필 자 직전 경주 1분 14초 이거 팔리겠습니까? 이거 안 팔리지. 요번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걸음이 그리고 동조 마필들하고 계속 병합조교하면서 근정도 보강하고 자 요거 뭐 앞선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7번만 으뜸여건 안 팔릴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마필인데 좀 좋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 다음에 9번만 햇빛초원이라는 마필 요마필도 좀 제가 언급을 안 들릴 수가 없는 마필인데 자 요마필도 6월달에 최고검사 6월 23일이었죠. 6월 23일 날 최고검사할 때 고생을 좀 한 마필이에요. 요마필도 그래서 직전 경주에 좀 아쉽게 삼차게 머물긴 했지만 이마필도 체중만 좀 불어주고 그런다 그러면 당일날 큰 문제 없지 않을까 그래서 9번만 햇빛초원도 꼭 안고 가시라고 왜냐하면 이마필이 이제 최고검사할 때 좀 건조를 하고 나서 계속 회복시해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뛰면 더 못 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만 햇빛초원 반드시 주의깊게 보시라고 딱 두 마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만 영주산 강축으로 지금 이제 으뜸여거를 말씀을 안 하시려다가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개상태가 좋다 여러분 이건 눈여겨보십시오. 이런 말필이든 제가 두 번째 연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투의 말투가 나오면 좀 배당내고 입사하는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으뜸여거를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9번만 햇빛초원까지 그래서 저희는 5번만 영주산 축으로 본다면 7번만 으뜸여거를 5번만 햇빛초원 두 구멍으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1000m를 펼쳐지는 한라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경주에 충만한 2번만 으뜸장부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경주에 원한 여유있게 이겼고 이 으뜸장부라는 마필이 지금 이제 3군 마필인데 이 마필이 효통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예전에 이제 으뜸 장군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1군에서 아주 득세를 하던 마필인데 기억하실 분은 기억을 하실건데 그 마필의 새끼입니다. 일통이 좋고 또 지난번에 뛴거는 봐도 좋고 조경수 상태도 직전 대비 확연해지게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이 마필은 강축입니다. 요거 놓고 이제 후차권을 어떻게 찍어먹냐 하는 것이 이번 경주의 포인트인데 나름대로 이번 경주 자체가 인기만 접전구소 속에 펼쳐지기 때문에 배당이 낮게 높게 형성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제가 이제 후차권의 마필이 한도를 제대로 한번 노려보고자 합니다. 그 마필이 인기순위한 5, 6위권 되는 마필인데 마필 자체가 이번에 훈련적으로 변화가 왔다고 하고 또한 복귀로도 계속해서 승부의지가 없었던 마필인데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이런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한 10배에서 10배에서 10배 나올 것 같은데 중배당 승부가 한번 제주 경주에서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윽든 장부 감축을 해서 중배당을 노리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제주 6경주 돌무치의 승부경주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토요일 가장 좀 내용이 있는 승부경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요. 9번마 영상신호라는 마필 직전경주 시험 갔다와가지고서 밖에서 많이 관리를 해가지고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새벽주기 때도 마필 자체가 체형 변화가 왔고 걸음빨 자체가 좋았던 그런 마필이죠. 9번마 영상신호라는 마필 안정적인 충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경주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3번마 동보생각이라는 마필이 조금 불안해요. 사실 이번에 새벽주기가 좀 불안하고 걸음빨 자체가 조교는 강하게 시키지만 걸음빨 자체는 예전에 그 걸음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마 동보생각 상당히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마 동보생각 9번 영상신호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을 형성할 걸로 보여지지만 3번마 동보생각은 저는 배팅권을 꺾고 복병마를 찾아서 현장에서 중배당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6경주 돌봄체 신부경주 현장 신부경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 1,400미터로 펼쳐지는 탈라마 경주 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스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일단 함부로 추천드리겠습니다. 4번마 정랑여전사 이마필이 지난번에 인기 1위 였습니다. 인기 1위 였었는데 순발력 도 있고 끝걸음이 상당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약간의 여력이 남았던 마필인데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승군전 이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리가 1200에서 1400으로 늘었습니다. 끝걸음이 좋았던 마필은 거리가 늘면 유리한 모습 조교도 꾸준히 잘 시켜놓은 것 같고 마필 자태도 좋은데 여전은 영화필 정랑여전사 승군전 가하게 추천드리고 싶고 돌무츠현이 준비하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나름 대로 배당만 노리시는 승군 직전경주 비가 분명히 든 것 같아요. 저는 정랑여전사 추천드리고 나머지 말필을 말씀해 주시죠. 오바마 가루비라는 마필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직전경주 갈색 호걸 최강재주 들어올 때 가루비라는 마필 살짝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직전경주 정신 항우 한테 삼코라 지점에서 무빙하다가 진로가 맥혀서 말이 덜커덕 하고 그 다음에 김지혜 선수가 아예 경기를 포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마필 자체는 큰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마필 선입 이고 지난번에 철저하게 핑계를 대고 거리전거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이번 경기에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일단 있는데 6번 백약지장 이라는 마필 이것도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편안하게 단독선에 나갔다가 주저앉긴 했지만 지난번보다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번 백약지장 이라는 마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교가 잘 되어있다라고 한마디를 조교 우수마필로 추천드린다는 8번만 대청기라는 마필 마필입니다. 기록상이나 이런 거 동조모 마방에 있는 마필 성불신동 이라는 마필 하고 새벽조교 하면서 거의 대등한 걸음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새벽조교 우수마필 8번만 대청기 지금 1400m 8번 게이트 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곽주행을 해야 된다는 약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조교 순수하게 조교 상태를 말씀드리면 8번만 대청기는 걸음빨이 많이 올라와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조교 상태가 좋아하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주 정리하자면 저는 4번만 정론 여전사를 승부전이지만 추천드렸고요. 돌문지원님께서 5번만 가루비 6번만 백약지장 또 8번만 대청기를 조교 오수마필로 추천드렸습니다. 제주 8경주입니다. 1610미터로 펼쳐지는 한라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핸드킥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나름대로 혼정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5번만 맥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필을 가만히 지난번에 경주 뛴 모습을 복귀를 해보면 적절하게 안 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마필입니다. 인기순위 2위였죠. 지난번에 나름대로 이제 코너 돌 때 끌려나가는 측면이 있고 나름대로 이 마필이 막판 거리를 두고 때리는데 때리니까 또 걸음빨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는 게 현지에서는 좀 안간구석이 동영상 분석으로 볼 때 그러면 지난번에 좀 덜 갔더라도 조교 상태가 어떤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5번만 맥락의 조교는 어떻습니까? 5번 맥락이라는 마필 한마디로 체구가 좀 작은 마필입니다. 조교를 강하게 못 시켜요. 체중을 불려주셔야 않지 않는데 조교를 강하게 시키면 자꾸 체중이 빠지니까 강하게 못 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세게 돌리더라고요. 습보도 돌려가면서 이마필은 잘 매겨야 되기 때문에 조교 강도를 조절을 하는데 이번에는 냄새가 나게 강하게 잡아 돌렸으면서 5번만 맥락 의지가 생부의지가 보이는 조교 상태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저는 이런 조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제주도에도 그렇겠지만 서울에도 그렇고 부산에도 그렇고 강마반보다 조교 스타일이 틀립니다. 강하게 돌린다는 얘기는 말이 그만큼 받쳐줍니다. 저는 안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조교를 강하게 안 하냐 하필 빵구를 할까 못한 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거꾸로 얘기 들으면 맥락이 지난번에 조교를 약하게 했다는 얘기는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번에 좀 더 강하게 갔다는 얘기는 채식상태나 여러가지 측면에 좀 더 좋아진 그런 구속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승부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맥락을 보기 때문에 조교까지 뒷받침된다면 맥락을 좀 더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돌문치원 께서는 네 저는 7번맛 제일승자 사실 이름만 갖고 따지면 여기서는 강축이죠. 여기서 이름 레벨만 갖고 따지면 강축인데 휴양을 오래 갔다 오고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었다. 측정경주 같은 경우 그런데 이번 경주 대비해서는 강도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7번맛 제일승자라는 마필 이 마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측정경주 약간 어부지리성 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녹색신비라는 마필 9번맛 지난번에 맥락이랑 같이 뛰면서 사실 맥락이 조금 들간 맛은 있었어요. 여전히 큰 이상은 없기 때문에 9번맛 녹색신비라는 마필 이것도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의외로 독고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는 조금 불안합니다. 지난번에 부증도 올랐고 조교 내용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고진보다는 제가 차라리 말씀드린 마필 2번맛 푸른나래라는 마필 이 마필 오히려 독고진보다는 배당의 메리트도 있고 좋다. 2번맛 푸른나래 요마필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승자 7번 제일승자 9번맛 녹색신비 2번맛 푸른나래 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기마 적전 혼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린 마필 맞습니다. 맥락 강하게 한두를 추천드렸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4번맛 독고진 인기마 필입니다. 요마필 불안하다. 이런 부분이 조교의 큰 종료해 주셨고 7번맛 재해생자 9번맛 녹색신비 2번맛 푸른나래 까지 저희가 내두로 압축해드렸습니다. 8정지까지 예상을 마쳤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오픈을 사전에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오픈을 많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방송이라는 게 현장 가서 약간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장 컨디션도 있으니까 체중이나 현장 예시장 마피의 상태를 봐서 거기서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조교를 본 대로 느낀 대로 복귀를 한 대로 방송에서는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만큼 편견 없이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주도 이렇게 진행했는데 첫 주 2주간에 걸쳐서 방송이 진행되는데 첫 주에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쓴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승부경제에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결과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늘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저는 숨긴 그런 게 없어서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음주에도 공개하려는 건 다 공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음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주에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군 3세 예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승부경주죠. 나름대로 이번 경주는 은근히 좀 까다로운 가운데 터질 공산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강한 레이스를 살펴보면 어떤 마필이든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나름대로 혼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눈에 띄게 좋은 마필 두두가 훈련의 완성도가 있는 두두가 딱 접합이 됩니다. 훈련상태 좋은 두두라면 어느정도 한방 찍어먹고 방망할 수 있는 그런 중배당 공략이 되겠는데 저는 이런 레이스 굉장히 좋아하죠. 기본 배당이 높은 그런 레이스 마침은 한수가 나오는 그런 레이스 그래서 1경주는 훈련상태 좋은 두놈 초반부터 부산 1경주부터 제대로 찍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1000m를 펼쳐주는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1경주에서 연연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4번만 카우보이 손이 올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어느정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인기를 많이 모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마필을 공략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마필 자체가 D가 좀 덜들어가고 파인기가 약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우승은 물론 기억도 좋지만 끝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우승은 또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마필이 연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경막이기 때문에 이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직전 대비 좀 더 못한 그런 모습이라면 2차기나 3차, 4차까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필들이 지금 훈련 후에 변화가 오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 중고배당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자체는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3, 40에서 4, 50배 이상 나오는데 훈련적으로 좋아진 두 마리가 딱 있습니다. 카우보호선 같은 건 배당이 나오니까 환수가 나오니까 방어하고 가면 되죠. 그래서 마필 10마리 뛰지만 여기는 분명히 고배당이 터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훈련 상태 좋아진 두 놈으로 해서 제대로 한 방 중고배당 제대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3경주입니다. 1,300m로 펼쳐진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자체는 인기바 적전구도 속에서 인기바 산파전 양상으로 뛰고 있습니다. 영크라운, 더블클릭, 카이키 이 세 두의 산파전 양상 다른 마필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이 세 두의 조회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3번 마 영크라운 지난번에 뭐 여유있게 이차로 왔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훈련 강도도 직전과 비슷하고 마필 자체도 직전 경주 대비 뭐 좀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지진 않았다. 지난번 이상은 뛴다는 얘기거든요. 영크라운은 대르마필이고요. 더블클릭 나름대로 직전 경주 여유있게 이차로 왔던 마필입니다. 승군전이었죠. 이 마필이 이번 훈련시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지난번에 힘만 찼는데 직전 대비 좀 더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대로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직전 대비 분명하게 더 뛰어준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6번만 하이키죠. 자 3주 만에 출전이고 대비전에서 어느정도 걸음바를 보여줬고 19조만 막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그 훈련 강도는 뭐 그렇게 직전과 이렇게 센거나 뭐 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1000m를 뛰고 1300m를 옮겼고 마필 자체도 직전 대비 비슷하거나 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000m에서 1300m로 도전하기 때문에 직전 대비 좀 더 낮은 그런 걸음바를 보여야지 이 마필이 입상기 대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엘의 직전보다 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상대 마필들이 3번만 영크라운과 더블클릭이 상대적으로 마필의 상태가 좋아져 있다면 하이키는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럼 다른 마필이 될 수 있는 마필이 있겠느냐 터진 마필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불폐의 바람도 뭐 영 마필도 별로 와닿는 그런 걸음이 없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는 여기는 3번 5번 3번 5번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으면 단통으로 가감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200m 국산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체는 이제 터질 수 있는 공산이 너무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본마 신용킨 지금 승군전을 치르지만 나름대로 인기를 많이 모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자 이 마필이 뭔가 찝찝합니다. 나름대로 좀 기가 좀 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빠질 가능성 이거 제가 볼 때는 2차가 아니면 3차기입니다. 가져가고 가야 되는 마필은 마필인데 뭔가 직전 대비 좀 불안하고 또 승군전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인기를 많이 모으더라도 좀 불안한 그런 구석이 있다. 우선 저는 이제 2번만 상승대청이 나름대로 직전 경주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직전 경주 대비 좀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입상기 대치 가질 수 있고요. 6번만 강산부정 역시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바를 보여줬지만 훈련적으로 볼 때 좀 더 지구력이 보강되고 힘이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3번만 한반도 정복이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아쉬운 걸음바를 보여줬지만 연결한 나름대로 지구력이 상당히 보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의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훈련적으로 좀 더 좋아져 있다면 한반도 정복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두로 압축하겠습니다. 신영키는 방어선에서 일단 살펴보고 또 현장공시장까지 꾸준히 살펴야 될 마필입니다. 그래서 너무 믿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번만 상승대청 3번만 한반도 정복 6번만 강산부정까지 세두로 압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1600미터 국산 2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핸드켓 경주죠. 자 이번 경주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6번만 매직댄서 자 이 마필이 지금 나름대로 계속해서 연승을 5연승을 이어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육전째서 5연승하고 또 2차 1회 이런 마필이 이제 여기 됐다면 사실적으로 여기는 뭐 왕대가리죠. 왕대가리 왕대가리 또 8일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노란판 달았었습니다. 지난주에 노란판 달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X를 해놨는데 한주가 연기돼서 또 이번주에 나오는데 또 X입니다. 파행기가 왔다는 얘기죠. 저는 이 정도의 파행기라면 저는 이 마필 입상이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산 2군에서 2군에서 이제 계속해서 2군일부터 1군까지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다른 마필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마필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2군까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걸음빨이 있는 마필이고 또 하나 변화가 있는데 자 매직댄서 자르고 갑니다. 뭐 현장에서 환수가 나오면 방어는 하겠지만 그 정도로 마필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는 매직댄서 받아서 배당입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 조교의 판단으로는 조교의 판단으로는 이거는 거의 90% 이상 안 된다. 물론 다른 마필들이 제가 본 대로 좋아지지 좋아지지 않았다면 또 매직댄서가 올 수도 있는데 다른 마필이 좋아진 마필이 또 있고 매직댄서가 나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왕대가루짜리 자를 겁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방어할지 자를지는 결정을 하겠지만 한 수가 나오면 굳이 자른다고 제 눈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90% 이상 확신을 하고 이걸 자르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훈련 상태 좋아지는 두 놈이 있습니다. 마필 9마리 되니까 또 2, 3마리 출연하고 이거 분명히 마치기 맞춥니다. 제대로 한 방 때려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매직댄서를 자르고 훈련 상태 좋아진 놈 제대로 중매당으로 제대로 때려먹는 매인승기용주가 되겠습니다.